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독수리 눈치 싸움입니다. 상대는 136초보입니다. 플러스 5짜리네요. 12짜리 제거까지 오겠습니다. 7짜리네요. 자 13 내겠습니다. 상대는 12 1개 차이구요. 마이너스 5짜리네요. 마이너스 5짜리는 가져가면 안되는데 자 2개 했습니다. 자 6 어이쿠 플러스 1짜리 자 5 내뱉습니다. 7 내가 가져가네요. 자 마이너스 4짜리 마이너스 4짜리 자 11 내뱉습니다. 자 5 자 마이너스 3짜리 7 낼게요. 아이고 9 아이고 제가 가져오구요. 플러스 4짜리 자 10 내겠습니다. 자 8 제가 가져오구요. 플러스 4짜리 플러스 4짜리 플러스 4짜리 자 자 둘 다 못 가져오구요. 자 이번엔 마이너스 1짜리 자 14 네 보겠습니다. 자 될까요? 플러스 4짜리 2 자 이렇게 되죠. 자 3짜리 자 8 되겠습니다. 자 11 자 2짜리 자 1 되겠습니다. 자 13 시작하구요. 자 6짜리 9 되겠습니다. 아이고 14 플러스 6 자 9 자 이제 큰 것만 내볼게요. 큰 거 자 큰 거 큰 거 요밖에 없으니까 3 4 손을 가져가구요. 3밖에 안 남았으면 이어서 뿅 자 이렇게 해서 처음 게임 해봤는데 자 우연찮게 이렇게 이기게 되었네요. 독수리 눈치 싸움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. 자 생각보다 진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네요. 자 독수리 눈치 싸움이었습니다. 멋지건 보트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